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넌 이미 죽어있다. 당신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.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. 넌 이미 죽어있다. 단지... 아직... 미니언 생성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흠이 죽어있다. 면발이 안되서 좀 이끌어내주세요 이건 나에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발견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후. 1. 2. 2. 3. 3. 5. 5. 5. 6. 5. 5. 6. 7. 7. 8. 9. 10. 10. 10. 10. 10. 1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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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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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ㄷㄷ 넌 이미 죽어있다.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넌 이미 죽어있다. 단지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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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야 거다. 적당한 폭탄을 죽인다. 적당한 폭탄을 죽인다. 엔맨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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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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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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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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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